1. 3. 4. 언니 참 얼굴 보면 이쁘고 저 속을 집어넣으면 참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에 그리워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?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? 집착병? 응? 누구한테 이렇게 집착이 심해? 친구들 친구들 부모님. 왜냐면요. 내 가슴속에서 정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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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에게 사람이 그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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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. 어 이 나이를 집어넣으면 15 13살 15살에 언니는 한 번 정도 상처를 받았어야 돼요. 응?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어야 돼요. 아닌가요? 초등학교 때 그냥 응. 그때 5학년 때 한창 왕따가 돌아가느라 당했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놀아서 많이 당했어가지고. 응. 왜냐면 이사조를 집어넣으면 외로움도 강하지만 사람들의 공포심 사람들의 공포심이 너무 강해. 강하다는 거는 용케 언니가 직장생활한다는 게 용이에요. 왜 그러냐면요. 언니가 지금 자아가 되게 강하니까 언니가 멘탈이 되게 강하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거지 어 조금 어리고 조금 멘탈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집에서 어릴 적 과거로 인해서 그걸로 가지고 내가 바깥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점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커서는 그게 폭발이 돼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는데 언니는요. 음 직장생활을 잘 다니기는 한데 순간에 상대방들이 잘해주면 거기에 푹 빠지는 성향을 갖고 있어. 뭔 말인지 알죠.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어 회사의 재미를 못 느껴요. 지금 응? 회사에서 사람들이 잘해준다고는 하는데 전혀 재미를 못 느껴요. 그러면 내가 얼굴로는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나. 응? 내가 여기를 다니다가 언제까지 언제 그만둘까? 내가 계획적이야. 응? 내가 언제 딱 이만큼 그만둬야 되겠다. 그러면 난 딱 여기까지 이렇게 다니고 그만둬야 되겠다. 근데 어 정이 그립지만 또 냉정해요. 성향이. 응? 뭔 말인지 알죠. 왜 이 말을 하냐면요. 언니가 지금 28살까지의 내가 직장에 변동이 많이 들어와요. 응? 여기에서 조금 다니다가 뭐 1년 다니고 그리고 그만두고 또 다른 데 다녀서 또 1년 다니고 그만두고 하는 시기가 28살 8까지는 돼야지만이 29살 30살 돼야지만이 언니가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나와요. 뭔 말인지 알죠. 응? 그리고 또 말을 하면 언니는 올해 어 전화 같은 걸 잘 받으세요. 왜 전화 같은 걸 잘 받느냐 하면 언니가 올해 어 간제가 들어와 있어요. 간제가 들어와 있다는 소리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사기나 뭐 전화를 잘못 받아서 뭐 그런 쪽으로 언니가 올해 내 주머니에서 어 눈먼 돈이 나가게 되는 시기가 들어와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이 됐던 뭐 뭐가 연료가 됐든 간에 내가 눈이 잠깐 멀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내가 꿇어박을 시기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 운을 보자 하면 언니가 올해 이동수가 있어요.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는 언니가 직장을 들어갈 거예요.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직장 가지고는 언니가 변동이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놀지는 않아 놀지는 않는데 언니가 올해까지 다니고 내년에는 언니가 1년 쉬려고 맘 먹고 있어? 아니요. 그냥 올해까지는 같은 데를 다니고 내년에 바꾸든 이제 올해 다니면서 이제 적응이 되면은 그냥 일단 좀 더 다녀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다니면 좋죠. 아니면 좋은데 언니는 어쨌든 간에 스물여덟 살까지 내가 변동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. 그랬을 때 언니가 마음을 잡고선 다닌다면 괜찮아. 하지만 못 다닌다면 내가 이때까지는 그냥 계속 변동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시기를 잡으면 되는 거야.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.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요. 엄마. 엄마 아빠. 왜냐하면 부모님이요. 언니를 비유를 참 잘 맞춰주나 봐. 비유를 잘 맞춰주고 끔찍하게 여기나 봐요. 그렇죠. 그게 더 아빠. 아빠가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. 꿀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언니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집안에 들어가서 짜증을 다 내네. 그러면 어느 정도 꺼는 부모님이 받아주는 건 사실이잖아. 근데 참 애교가 많네. 언니가 애교가 참 많아요. 참 밝게 컸네요. 근데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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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에서 바깥에서 정달라고 그만 애원해요. 왜 그러냐면요. 애들이요. 사람들이요. 언니를 이용해 먹어요. 뭔 말인지 알죠. 언니 사주에는 구설이라는 게 끼는 사주예요. 그러면 나는 열심히 저 사람한테 잘한다고 저 사람한테 그냥 내가 하던 모습대로 하는데 시샘이라는 게 들어와요. 시샘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하는 행동 그대로 한 건데 쟤가 나한테 자꾸 시샘을 부리네. 그러다 보니까 언니에 대한 흉을 자꾸 보고 다니네. 그래서 언니가 직장에 적응을 못할 일이 있어요. 그게 언제냐면 가을 정도 됐을 때 우연치 않게 짜증이 나서 때려칠 일이 있다고. 그래서 이동수가 변동이 들어온다고.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니가 잘 넘기며 올해 괜찮아. 2, 3년 동안은 괜찮아질 일이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이 언니가 남들에 비해서 빨리 올라가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. 사주는 잘 가지고 태어났어. 먹을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업도 언니가 언니 사주보다 뛰어넘는 일을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. 근데 인덕은 없어요. 언니가 인덕이 없어.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남들이 한 발짝 뛰면 언니 두 발짝 뛰어야 되고 남들이 뭐 한 시간 잔다면 언니는 30분밖에 들자고 언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만큼의 남들보다 언니가 노력을 한다면 언니는 노후에.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먼저 더 앞장서서 가 있겠지. 그랬지. 그리고 인덕은 없지만 신랑복은 있어. 그래도. 신랑복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남자 고르는 눈도 되게 높아요. 뭔 말인지 알죠. 웬만한 사람 눈에 언니 차지도 않아. 그래서 아마 신랑복은 있을 거라는 거야. 그쪽 개통이 됐던 어떤 개통이 됐던 어리버리한 신랑은 만나진 않을 거예요. 뭔 말인지 알죠.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아. 그리고 부모님의 그늘도 괜찮고. 뭐 물어보려고 왔어? 내 점사는 이렇게 나왔는데. 저 10년 보고 싶어서. 이 10년 은세 받았잖아. 네. 그래서 막 큰 걱정은 없는데 제가 회사에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. 맞아요. 네. 그래서 하긴 할 건데 이러다가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은 제가 해이해질 것 같아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알아볼까. 언니는 안 맞는다고 만약에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쩔 수 없이 언니 그 비슷한 개통으로 다 갈 거예요. 비슷한 개통으로. 왜냐하면 언니가 그 성향이 안전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언니는 스트레스를 받아. 그래서 아마 비슷한 개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.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